택배기사 15년차에 차주가 다녀왔어요! 야호! 드디어 9일 동안 여행 다녀왔어요! 이게 바로 남편 플렉스죠! 주 4일 일하는 택배기사! 들어보셨나요? 가자! 출발! 제 인생 자체가 플렉스죠! 남편이 휴가는 꿈도 꿇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쿠팡 키플렉스 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제주도 신혼령도 다녀오고 장비휴가 받아서 여행도 다녀왔다니까요 예전에는 휴가 쓰려면 제 담당 구역을 배송을 대신해줄 백업 기사가 필요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없었어요 결국 30만 원 가까이 되는 대체 인력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쉬어야 되는데 대상에 휴가 쓰라는데 돈 내고 쉬라면 누가 쉴 수 있겠어요? 근데 쿠팡 키플렉스는 알아서 백업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계시니까 걱정 없이 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도 다른 택배기사들은 업계에서 정한 택배 쉬는 날에만 쉬잖아요 근데 쿠팡에선 1년 365일 언제든지 제가 쉬고 싶은 날이 택배 쉬는 날입니다 자기야 다음 주에 일본 여행 콜? 콜 15년간 택배를 하면서 인생의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쿠팡 키플렉스를 하고 나서 15년만에 제 생애 첫 수식이 생겼네요 무려 3주 나요 다른 택배사가 탔으면 상상도 못했어요 대체기사님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눈치 안 보고 휴가 쓸 수 있는 건 진짜 쿠팡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치과 치료도 싹 받고 전기 산악회 모임까지 다녀왔어요 올 겨울에 제 인생의 첫 번째 미국행 비행기 투체에서 끊었습니다 요즘 제 주변 20대 친구들이 다 한다는 취미생활 어림도 없었죠 딴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예전 회사에선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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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, 주 6일 15시까지 배송하고 일요일은 방전이었어요 너무 암울했죠 그런데 쿠팡 킥플렉스 하면서 지금은 주 4일이라는 택배기사거든요 이게 업계에선 다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젠 프로 취미러가 됐어요 직장인들이 꿈꾼다는 주 4일째 로망 제가 실현했네요 쿠팡에서 저한테는 매주 3일씩 휴가가 있는 거니까 하루는 캠핑에 낚시, 하루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쿠팡 퀵클렉스에서 행복합니다 배송기사님이 원할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쿠팡 쿠팡이 앞으로도 핵비업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쿠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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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ıldı